집에서 좀 연습하겠어요? 우블보드 아직 제작을 못해서? 우블보드 제작을 못했어요? 저희 공동 구매하려고요 공동 제작 예스 레디? 겟 레디? 조금 움직이는데 괜찮네요 쫄지 않지 우린 작다고 쫄지 않아 훨씬 편해졌어요 움직임이 조금 움직일 때 겁내고 자신감 겟잇 올라오 흔들리는데 중심 잘 잡아 레디? 겟잇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이게 흔들리는데 지금 잘 적응하는데 나중에 발때도 되겠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높여볼게 그렇지 아이고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? 대장 예스 그만 다음 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